여랑양은 심병이 심했다던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? 서너 달 됐지 아마. 근데 여랑이 같은 경우엔 아주 지독했지. 큰 맘 먹고 내림만 받았으면 됐을 텐데. 매일 귀신 보고 헛소리하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막 떨었어요. 사지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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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늘어뜨리고 떤 거예요? 아니면 몸을 이렇게 움츠리고 떤 거예요? 움츠리듯 그런 것 같았어요. 목하고 몸이 막. 굳은 것 같았거든요. 바로 이웃이시니 사건 당일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일단 그날도. 비명 소리는 났죠. 심병 걸린 후에 매일 밤마다 비명 질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사정을 아니까 우린 다 그래려니 했죠. 동네 순경들도 마찬가지고. 밤에는 심병 때문에 그러고. 낮에는 엄마 말 안 들어서 매 맞고. 매를 맞았다고요? 예. 그렇게 해서라도 신을 받게 해야 했으니까. 그래야 몸이 나으니까요. 여름 양은 반항하지 않았습니까? 반항은요. 내리만 받는 것 빼고는 혀녀도 그런 혀녀가 없죠. 야 진짜 뭔가 있긴 있나봐요. 이렇게 사람들이 맹신하는 거 보면. 저 사람들 말을 믿습니까? 연기하고 서로 부추기면서 사람들 현혹하는 겁니다. 열한 양 역시 그 부류입니다. 잠깐만요 강현사님. 내가 며칠 내부터 느낀 게 있는데. 강현사님 이번 사건 좀 너무 빡빡하게 수사하시는 것 같아요. 응? 아니 평생 그렇게 중립적이신 양반이. 이번엔 처음부터 너무 몰아가신다. 강현사님 간혹 심증 수사가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열한 양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. 아니 뭐 심증이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. 참 잘 드셔 응? 내 말을. 아이고 참. 동생을 보신 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? 저번 주였습니다. 그날도 역시나. 지금 뭐 하는 거야? 미쳤어 엄마?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. 이리내. 여랑이 내 동생이야. 어떻게 생각하네. 여랑이 내 딸도 네 동생도 아니야. 이미 토하시키고. 그만 좀 해. 그놈의 귀신 놀이. 제발. 제발 엄마도 해서 끝내라고. 오빠. 엄마한테 그러지마. 빨리 일어나. 병원도 가고. 치료도 받자. 부탁해 오빠. 엄마 앞에 있게 해줘. 그래. 꽃 닿던. 내 청춘. 철로 오는 것. 남은 반생을. 어느 곳에다. 가득 부칠 꽃. 언제나 그랬어요.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요. 그 말 무시하고. 그때 억지로 끌고 나왔어야 했는데. 사람들은 엄마랑 여랑이가 신통력이 있다고 그러는데. 그건 사람들의 허상일 뿐입니다.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. 왜 여랑이 양을 계속 놔두신 겁니까? 엄마도 엄마지만. 여랑이도 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아이입니다. 그걸 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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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입니다.